오늘은 블랙아웃 뷰티형의 앰플을 사용할건데 골드가 들어가 있는 앰플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촉촉하고 메마르지 않고 인기있게 보이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투명투명해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 스포이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스포이드로 피부에 발라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피부가 참으로 윤기가 있고 메마르지 않아요 볼드 성분이 들어가서 더욱더 피부를 윤기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력도 좋아지고요 저는 오일하고 같이 발라주기도 하는데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서 자꾸자꾸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앰플 이거 바르고 사진 찍었더니 되게 예쁘다고 이렇게 바르면 피부가 엄청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피부가 엄청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피부가 반짝반짝 윤이 나요 쥐피부도 되게 윷나보이죠 그래서 용량도 0.35? 아니면 10ml이라서 되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골드가 들어가 있는게 보이죠? 반짝반짝 하죠?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뷰티영의 골드 앰플 골드 피타 화이트닝 써보세요 그리고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패키지가 너무 사람껏죠? 이렇게 스포이드로 여기 들어있구요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4주 완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자주 사용해보세요 이 게시erek 쏘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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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